신술쟁이 영어 마녀 게임의 쉬운 활용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신술쟁이 영어 마녀 게임의 쉬운 활용방법은요. 이와 같이 게임툴을 구성을 하고요. 여기에서 세 종류의 카드가 있습니다. 우선 여기 주황색 테두리가 있는 것은 테마 카드가 되겠고요. 나머지들은 테마에 속하는 기본 단어 게임인데요. 쉬운 게임에서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위아래 파란색 마커가 있는 카드가 있습니다. 이 카드는 사용하지 않고 옆으로 빼놓으시고요. 이 카드만 우선 필요로 합니다. 그러면 여기 마커가 없는 카드를 각각 인원수에 맞춰서 4장이면 4장, 5장이면 5장 이런 식으로 각각 인원별로 나누어서 들게 되겠습니다. 자신이 가진 카드는 자신만 보고 이렇게 4명이다 이렇게 보고 그리고 나서 남는 카드는 뒤집어 놓고요. 그리고 여기에 아까 테마 카드 보여드렸듯이 테마 카드를 그림이 보이지 않도록 가운데 뒤집어서 놓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차례에 테마 카드 하나를 뒤집어서 앞에 거를 뒤집어서 여기 마법의 반지 위에다가 이렇게 펼쳐 놓습니다. 그러면 이 주제에 해당하는 카드가 자신한테 보고 있으면 여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올려 놓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만약에 이렇게 찾아서 있는 것 같으면 올려 놓는데요. 아닌 경우에는 테마 카드를 이렇게 뒤집어서 없으면 놓고 다음 사람 차례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있는 것 같다. 그러면 내 거를 올려 놓고요. 테마 카드를 올려 놓은 뒤에 얘를 뒤집습니다. 두 개를 다 뒤집어 놓고 빨간색이 솥뚜껑인데요. 솥뚜껑을 이렇게 뒤집어서 여기를 펼쳐 놓고 보시면 여기에 같은 그림, 만약에 테마에 속하는 그림 카드가 맞다면 이와 같이 여기에는 이제 거미 모양이 있는데요. 같은 모양의 그림이 이 솥뚜껑 그림 아크릴판을 통해서 보이게 됩니다. 만약에 그림이 이런 경우에는 같은 테마이기 때문에 그림이 보이는 거고요. 테마가 만약에 아닐 경우는 이렇게 하나는 거미고 하나는 이렇게 박쥐 그림이 보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맞는 테마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다시 내려놓고 만약에 이 사람이 같은 테마일 경우에는 솥뚜껑을 열고요. 여기 막대기를 이용해서 솥뚜껑을 한 번, 두 번, 세 번 굴려줍니다. 그러면 이 안으로 이 카드들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다음 사람이 역시 테마 카드를 바꾸어서 놓고 자신에게 있는 테마일 것 같은 카드를 올려놓고 여기에 만약에 여기와 같이 가방이 이 테마일 것 같다. 그러면 올려놓은 후에 두 개를 다시 동시에 뒤집어서 솥뚜껑으로 열고 맞으면 얘를 내려놓고 솥뚜껑을 돌려주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틀렸을 경우에는 도로 가져가고 테마 카드 역시 바꿔주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자신의 테마 카드, 자신의 테마 카드 아닌 그린 카드를 먼저 이 솥뚜껑 안으로, 솥 안으로 다 넣는 사람이 승리하게 됩니다.